안녕하십니까! 메례바바 잘 알로 박세준입니다 네, 이번 주 첫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할 곡은 우리 윤딴딴님의 겨울을 걷는다 라는 곡입니다 네, 정말 좋은 노래죠 최대한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곡의 코드랑은 살짝 다르지만 기타를 치신 지 얼마 안 되셔도 연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, 이 노래입니다 네, 바로 강좌 해볼 건데요 쉽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죠? 바로 깨포 필요합니다 깨포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꼬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 꼬아주신 상태에서 코드 잡으실 겁니다 코드가 많진 않지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, 바로 해볼게요 자, 오른손 주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6번 줄 베이스를 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줄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질게요 베이스, 그리고 나머지, 그리고 다 같이 이해하셨죠? 바로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연주하실 거냐면 베이스, 나머지, 포커시브, 다 같이 베이스, 나머지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리듬은 이 박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리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버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코드표 보시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6, 2, 3, 4, 버커시브 6, 2, 3, 4, 6, 2, 3, 4 이렇게 친 겁니다 바로 다음 해보면 B7 이거는 1번 줄 안 쳤습니다 그래서 5, 2, 3, 4, 버커시브 5, 2, 3, 4, 5, 2, 3, 4 이렇게 친 겁니다 그 다음 Em 똑같아요 6, 2, 3, 4 그 다음에 이번 거는 Dm랑 G와 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했거든요 그러면 Dm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4, 3, 1, 버커시브 그리고 바꾸고 다음에 코드를 G로 바꿔요 그리고 6, 4, 3, 2 다 같이 그 다음에 6, 4, 3, 2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대충 느낌 오셨죠? 그래서 대부분 1번 줄을 거의 안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2, 3, 4 아니면 2, 3 이 정도입니다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C 얘는 5, 2, 3, 4 쳤어요 또 Bm7에서 Em 해보면 잡아주시고 5, 2, 3, 4 포커시브 Em 6, 4, 3, 2 6, 4, 3, 2 그쵸? 그 다음에 A- Am 5, 4, 3, 2 포커시브 5, 4, 3, 2 5, 4, 3, 2 D7 4, 3, 1 그쵸? Dm D7 같은 경우는 5, 6번 줄 안 치니까 당연히 4, 3, 2, 1 나머지들은 거의 6, 4, 3, 2 아니면 5, 4, 3, 2 대부분 이쯤입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A부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3, 4, 3, 2, 1 이렇게입니다 네 할만하죠?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두 번 반복해주시면은 벌써 끝나요 그리고 이제 코러스 부분 나옵니다 코러스 부분 바로 갈게요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코드 진행 그대로 가볼게요 G부터 네 그 다음에 B7 똑같죠? 아까 앞에랑 그 다음에 Em 여기 Dm G 나오죠? 바꾸고 G 그 다음에 여기 C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Bm랑 Bb예요 그래서 5, 4, 3, 2 포커시브 5, 4, 3, 2 그 다음에 베이스 나머지 G 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7만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A-7 똑같이 그 다음에 D7 이렇게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? 할만해요 그래서 리듬만 잘 기억하시고 코드 잡으실 줄 알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?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건 없고 제가 설명란에 코드랑 송폼 다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코드표들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란에 코드표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앞으로 강좌해야 할 곡들 쫙 적어놨습니다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벌써 몇 달째는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길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신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 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길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돼 먹게 말해 맘대로 막해 막 때리지도 못했네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을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머물지를 잘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어내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젠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해줄게 짚고 면율로 상자 지금 노래가 짚고 불만한 소망